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진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아또 땡큐 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은요 제가 아주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재미있는 영상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영상을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렛츠 마키리 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은요 아이돌 툰지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볼겁니다 과연 얼마나 재미있는 영상일지 바로 한번 시청해보겠습니다 가봅시다 렛츠 고! 원 제로 오 허기허기 오 뭐야 오 뭐야 하이 허기? 레인보우 프렌즈 블루가 나타났습니다 오 뭐야 아니 갑자기 프나폰같이 대결을 한다고? 와 엄청난 대결입니다 와 와 와 야 과연 여러분들이 봤을때는 허기허기가 이길것 같습니까 레인보우프렌즈 블루가 이길것 같습니까 오 허기허기가 갑자기 블루에 선빵을 칩니다 여러분들 오 개레전드구요 그러면서 블루가 갑자기 피를 쓸리고 있습니다 야 허기허기 선빵 레전드구요 굉장히 강력했다 뭐야 갑자기 푸나펑 뭐야 갑자기 푸나펑이 어디 들어가더니 블루가 막 뛰어갑니다 그러더니 푸나펑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오 도망가 뭐야 소니까지 이거 완전 뻥짝인데 오 자 푸나펑 주인공이 레인보우프렌즈 블루를 피하고 소닉을 피했습니다 뭐야 이거 그 소닉 그 그 개 에그 아니야 와 뭐야 도와주러 온것 같습니다 야 근데 도와주러 왔다가 뭐 뭐 이상한 미라한테 잡혔구요 소닉친구는 뭐야 도끼 아니 이거 뭐야 무서운 친구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래도 겨우겨우 도망쳤는데요 뭐죠 레인보우프렌즈 레인보우프렌즈 그림까지 이야 이 애니메이션 정말 대박인데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혹시 스펀지밥 다람이 아니 스펀지밥까지 아니 이 뻥짝 대체 뭐야 일로 도망가 하고 손을 가리켰는데요 뭐야 이거 또 허리 아니 뭐야 이거 저 허기허기를 지금 무서워가지고 도망치고 있는데요 약간 커플링같은걸 흘렸습니다 어? 뭐지? 커플링이 아니냐 저거 뭐야 방금 저 허기허기는 다시한번 블루와 만났구요 와 너가 아까 내 죽빵을 때렸지 하면서 갑자기 허기허기와 블루에 맞자 엄청나게 침을 흘립니다 허기허기에게 하지만 허기허기 약간 분위기가 언젠거 같아요 이자식이 나대침을 흘려 한번더 워포우치 스트릿 강래기를 날려주는 클라스 어? 뭐죠? 허 오렌지와 퍼플 스탑! 이러면서 갑자기 그린이 허기랑 블루를 막아버렸습니다 뭐야 뭐야 그러면서 갑자기 허기허기의 싸대기를 착! 때리더니 어? 허기허기도? 나도 여자친구 있어! 이러면서 약간 기시미시를 불른 느낌인데요 자 프나펑 주인공은 숨어있다가 블루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도망가고 있는데요 야 야 이거 대박이다 도망쳐와 а 아니 갑자기 샌즈? ойти 360도 뜬금없이 센즈까지 등장합니다 쏩니다 떽 누구야 이번엔 별의 커피 아예 완전 애니메이션 Group 옆 lequel divisionault conviction 뭐야? 이 캐릭터는 처음보는데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푸나풍 주인공이 나타나고 블루는 왜 저기 누워있죠? 그러면서 그린이 나타나는데? 혹시 저 박스에 누가 숨어있나? 뭐야 아 아니네요? 오 소니! 뭐야? 환장하겠네요 진짜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짬뽕이 되어 있어가지고 와 저도 대체 이게 무슨 스토리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블루 그린 오렌지가 나타나고 니즈 헬프? 도움이 필요한가 라면서 갑자기 영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건 또 뭐죠? 어? 갑자기 등장하는 과일 친구들하고? 마시멜론 어? 아 이거 옛날에 유명했던 걔네구나 얘네가 단체로 놀이공원에 온 것 같아 어 뭐야 뭐죠? 어? 저거 움직인다 뭐야 뭐야 어? 지금 퍼펄이 약간 마시멜론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뭐야 과일 친구들하고 마시멜론이 한 명씩 사라지고 있고요 어? 오 약간 좀 무서워 보이는 곳에 과일 친구가 또 가고 있습니다 오 뭐야 갑자기 입이 닫힌다고? 과일 친구가 너무 갇힌 것 같은데? 오 뭐야 이 친구는 이제 또 어디가죠? 아 귀여워 오 뭐야 방금 손이 있었는데? 어 얘도 약간 이상한가봐 어? 아니겠지 했는데? 뒤에 도니까 레이버 프렌즈 크레딧 자 이번에는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거죠? 아 귀여워 어 이제서야 안거야 친구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어 뭐야 애들아 어디있어 애들아 어디있어 약간 이러면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보이지 않죠 오 오 무서워 어? 방금 누가 지나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 뭐야 오 오 오 블루를 만났습니다 오 도망칩니다 오 오 조언 도망쳐 너가 유일한 과일 친구들의 희망이야 하지만 블루는 약간 입만 따지고 있습니다 오 엄청나게 빠른 스케줄 도망가고 있는데요 오 뭐야 오 뭐야 이 친구가 과일 친구들의 희망이었네 오 엄청나게 멋있게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린이 약간 웅장하게 이러고 나타나는데요 아 과일 친구들이 다 갇힌걸 봤나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각상하더니 오 뭐야 오 개멋있어 자 과일 친구들의 희망이 탈출했고 레인보우 친구들이랑 맞짱을 떼고 왔습니다 오 협공 지리고 오 뭐야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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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애니메이션 너무 웅장한거 아니냐고 야 결국에는 레인보우 친구들이 전부 다 다 했습니다 과일 친구들이 씨 이러면서 웃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영상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하 아이돌2님의 오늘 영상을 봤는데 와 굉장히 재밌네요 어 여러분들도 직접 가셔서 좀 더 재밌는 영상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도 제가 한번 아이돌2님의 영상중에 재밌는게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친구들하고 여러가지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족구대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빠이 ones 회원님에서 competitor